오늘 첫 소식입니다. 갑천 친수구역 3블록 분양이 오는 20일 전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. 대전도시공사는 갑천 3블록 분양을 위한 사업 승인을 지난 6일 마치고 13일 분양 예정이었으나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이번 주 초 승인이 나더라도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20일 전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 분양 예정인 도안 트리플시티 갑천 3블록은 지하 2층, 지상 20층 규모의 1,760여 세대로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와 97제곱미터입니다.